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 에서는 킬리의 신자 더 뮤즈 드라이버를 만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이 10일 인가요 오늘이 네 네 10일 촬영 일자는 1월 10일인데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최근에 이제 이펙터 브랜드 드레스도 그렇고 엠바고로 겁니다 이 날짜까지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아마 23일날 방영이 될 거예요 23일이 엠바고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만나보고 있습니다 스윗처를 제외하고서는요 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고 킬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시작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킬리 제품들을 만나보면서 몰랐던 매력들도 많이 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역시나 킬리와 파트너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앤디 티몬스를 위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앤디 티몬스 플레인지 오버드라이브 뮤즈 드라이버는 클림부스트부터 트래블 슈퍼차저 차임 튜브 등 다양한 사운드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오버드라이브 워크 스테이션입니다 로버트 킬리는 오리지널 블루스 드라이버의 톤을 완벽하게 살리면서도 앤디 티몬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ATRK톤 드라이브 스위치를 통해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앤디 티몬스만의 아름다운 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앤디 티몬스가 실제로 보스의 블루스 드라이버를 즐겨 사용을 했었고 그 페달에 킬리가 모디파이를 했었죠 예전에 블루스 드라이버 킬리 모디파이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차관을 해서 아예 그 사운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녹여서 앤디 티몬스만을 위한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앤디 티몬스가 또 톤의 마술스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주자들이 그의 톤을 훔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니즈를 완전히 반영해서 만든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개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AT-RK 톤 스위치 선명도를 위해 저음을 컷하거나 부스팅합니다 AT-RK 드라이브 스위치 비대칭 실리콘과 이중 게르마늄 다이오드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리스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볼륨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줌 스위치는 둘 다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뭐 볼륨 괜찮네요 줌 스위치는 이렇게 쫙 긁었을 때 오리지널 블루스 드라이브의 뉘앙스가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쫙 긁었을 때 오리지널 블루스 드라이브의 뉘앙스가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게인을 높여 볼게요 ỏ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반대로 로우게인. 빠스러지는 느낌. 볼륨 높여 볼게요. 맞춰줘야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맞아요. 토글 스위치를 AT, 엔디 티머스 모드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톤부터. 이게 이 모델의 존재한 이유죠. 제가 치는 동안 형님께서 게인을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의 존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음은... 묵직해지죠. 드라이브를 AT 모드로. 그렇죠. 확실히. 그... 애니티머스가 뭘 원하는지. 이거죠. 이 애니티머스가 그...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 라인 같은 거 칠 때 되게 좀 극단적으로 감정 표현을 잘하는 뉘앙스를 잘 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 좀... 어떠한 부분에 손을 든지 알겠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밴드보다는 이제는 그냥 연주자로... 네. 개인 연주자로... 물론 뭐... 다른 걸로 세션도 하시고 뭐 하시겠지만 이게 연주자로 하여금 그 관객들한테 이... 땅 때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완전 여기를 뽑겠다. 그냥... 감아 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숨 string. 내의 숨 신돈. 그렇게 Sawyer을 Episode 4 둘 thriveноз 자 요정도 였어요 지금 여기서 시계질 한번 밟아볼게요 굉장히 갑자기 물론 여러분들 시계질 성향을 아시잖아요 그 느낌이 어때요 껏을 때입니다 레벨 매칭을 좀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H가 H한 소리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도 보여드렸지만 물론 페달 매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앞단에 와서 뒷단에 시계적 왔을 때 소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까요? 뭐냐면 연주자가 어쨌든 관객석 혹은 녹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소리가 자신의 솔로 연주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도록 확 치고 나가게 만드는 EQ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내 기타가 어디 가서 묻힐 일이 없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한준평 드리겠습니다. 80가 80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라면 뮤즈 드라이버 아까 은총씨가 해준 말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저 역시도 동감을 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중에 특히나 앤디 티모스처럼 밴드 음악이긴 하지만 기타가 주가 되는 음악을 하시는 연주자라면 항상 느꼈을 거예요. 이 밴드랑 같이 합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뚫고 나가고 싶은데 뚫리지 않았을 때의 답답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뮤즈 드라이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은총씨께서 뮤즈 드라이버가 어떤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스터의 역할로서도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영역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모던 성향이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는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예를 들면 빈티지 컨셉의 페달에서 이 친구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밸런스가 많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티지 스타일로 갔을 때는 빈티지 페달로서 나름 본인들이 선택한 어떤 EQ 영역대가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어느정도로 그냥 다 야 일로와 해서 그냥 멱살 잡고 갑자기 확 당겨 버리는 EQ대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드라이 그리고 이제 미들 영역 쪽 이쪽에서 위치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빈티지 페달 특히나 뭐 물론 퍼즈랑 뭐 드라이버 페달을 섞어 쓰시는 분들 아니야 퍼즈는 그렇게 쓰면 안 되라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성향의 페달들과 만났을 때는 애초에 그 약간 틀이 깨져 버리는 감이 있어서 이거는 어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하면 어쨌든 CCM 이라든가 50 아님 혹은 뭐 그 힐송 뭐 배들 같이 이제 그런 사운드를 내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도 어쨌든 앤디 티몬스가 험싱싱 기타를 쓰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기타는 안 가릴 것 같습니다. 기타는 안 가리고 다 잘 묻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거는 조금 어 그 락 팝 쪽에서의 덩어리가 제일 어 많은 연주자들한테 어 도움이 될만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팝적인 씬에서도 어 팝적인 락들이 있고 그리고 뭐 뭐 되게 요즘에 나오는 그런 되게 신나는 음악이 빡센 사운드가 됐던 간에 이 뒤에 디소션 페달이 와도 확 올려질 것이고 어쨌든 소리 밀도가 굉장히 강하고 시원시원하게 나야되는 음악들에서는 굉장히 다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가요 씬에서도 기타 솔로 부스터로 할 때는 충분히 어 좋고 그리고 프리단에 뒀을 때도 괜찮다. 하지만 빈티지 레트로 뭐 그리고 저기 소울 뭐 요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뭐 펑크 뭐 뭐 시티팝 요쪽은 좀 다른 좀 멜로우한 걸 쓰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큰 영역에 락과 팝 쪽 씬에 훨씬 더 많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숟가락을 좀 얹자면 음 존재감 있는 기타 솔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앤디 티머스 팬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렇죠. 앤디 티머스처럼 그냥 솔로 연주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음 더 최고죠.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여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